그만 그만! 오 올라오네 올라오네 올라오네! 붙는다 붙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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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붙었어! 우와! 지글 지글 버글버글 과학 실험! 저번에 저희가 실험을 했는데 실패를 해서 영상이 못 나왔어요. 여러분! 엄청난 폭발이 화학 실험이 일어날 수 있으니 여러분 조심하세요! 시작합니다! 1, 2, 3, 8!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게임을 통해서 한 분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고요. 게임은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게임. 코로 이렇게요? 스토그는 한글로, TV는 영어로. 핫도그 TV. 안다! 딱! 우와 왜 이렇게 빨라! 맞아요? 공기동 성공! 자 오늘 준비한 선물을! 네.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네. 과감하게! 이거 받겠습니다. 오늘 선물은 코끼리 치락 치렘이라서 코끼리 팬티를 준비했습니다.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오케이. 코끼리 치렘 준비물 주세요! 슬린더. 진한 과산화수소. 또 세제 용액. 세제 용액. 로우드와 칼륨이라는 가루. 여기에다가 이거를 20씩 넣어볼게요. 좀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거 딱 가루 넣으면 팍 올라오는 건데? 됐어요. 됐어요. 여러분들 위험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거 옆에 있거든요? 어떻게 쓰는지는 몰라요. 위급할 때 옆에 있는 사람 기절시켜서 데리고 나가면 돼요. 자 이거 넣으면 여러분들 코끼리 치약처럼 구글부글 끌어올란답니다. 갑니다! 엄마 연기나. 오! 오 신기해 신기해! 오! 오우... 열받네. 도망했네? 이거 끝이에요? 하트 왜? 코가 실엄실! Yeah... 불 grim 이번에는 세제 용액 과산화수소를 다 탈려박아볼게요. 엄청난 대폭받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속 Islam див 중이 불빛 mappingFI段 오옹 많이 나와! 신기하긴 하네. 오오옹 이게 뜨거워서 꺼진 불도 살린다고 그러거든요? 너 재산 안 지내봤어? 뱅 기독교야 너EE shall ME 치솟가락을 태워! 넣으라고야 내가 serves. 깜짝거리야! 오 신기해! 붙었어? 다시 luc 저희가 전에는 실패했잖아요 근데 실패했던 이유가 약한 가사와 수술이였어요 이거는 진안에 Raw 지난 과산화수 지난 걸로 하셔야 성공하고 이게 실제로 위험하대요, 되게 항상 보호자와 함께 실험하시고 오늘 코끼리 치약 만들기는 성공! 성공! 안녕!